안녕하세요 갓세맨 금연입니다. 테나시의 10주년을 맞이해서 테나시의 K-POP 블로폼 톱 채널 워즈가 열렸는데요. 저희 갓세맨이 태국에서 85.84%라는 지지를 받으며 1위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큰사람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응원해주시는 많은 아가새 분들과 태국 아가새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에 부담할 수 있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도록 노력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갓세맨 금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뱀칭입니다. 저희 여자친구가 테나시의 K-POP 블로폼 톱 채널 어지를 통해서 중국 싱가포르에서 1위를 했습니다. 네, 톱 채널 해주신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2만원을 연주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뱀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인페인트입니다. 테나시아 창립 10주년을 맞아 K-POP 팬들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톱10 어지에서 저희 인페인트가 말레이시아 지역 최고의 기능으로 찬성되었습니다.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멋진 사람들을 저희에게 전달해주셨는데요. 테나시아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계신 인스피드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 데이트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뱀칭이었습니다. 안녕. 잘해요.